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. 7시 45분에 속게 하겠습니다. 정회를 선포합니다.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찬자 했어요. 죄 없는 사람을 열었잡을 것 같아. 정회를 선포합니다. I'm ready to go 목포 땅을 타란 낙따라 산 데 펼친 말 한마디에 패가는 갑시올라. 보자간 조카 할 것 없이 끌어모아. 내 패견 다들 알지. 군제인의 마누라다. 존놈들은 돈 앞에 눈 멀어. 집사들 타고 짐 흘리면 땡큐 베리 감사. SPS 아카 기자 양반. 우린 죽이라도 좋단게 이걸 또 감싸. 지금 우리나라. 찬양 권력자다. 촛불 들고 봐라. 니가 뽑은 자다. 저게 바로 저 패들인데도 모른 척. 모른 척. 원자들 기사 좀 독해 독해 써주쇼. 써주쇼. 저 좌파 새끼도. 저 패들한테 깨시민다 어디 갔나. 저 좌파 새끼도. 저 좌파 새끼도. 문덕판에 거짓말 미사게 돼. 저 좌파 새끼도. 미적합의 새끼들이 떠주쩍 빼라는 거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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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말 한마디에 판결을 왔다 갔다. 두라이 새끼. 지접한 짓에도 판사 안 돼. 선고도 온 사람이야. 벌금 한 칼락. 상권 불리 따윈 없어. 지대끼리 짜고 치는 판결에. 감옥감 놈아. 빠가. 적당히 좀 치사 내고. 섞인 뉴스로 연결은 빼줘. 이게 맨딱 아사라비야. 이게 우리나라. 찬양 권력자다. 촛불 들고 봐라. 니가 뽑은 자다. 저게 바로 저 패들인데도 모른 척. 기자들 이제 와서. 너 모두 아리 공지어. 저 좌파 택끼를. 척을 들었던 게 짐인데 어디 갔나. 저 좌파 택끼를. 리조카델 택끼들이 떠주쩍 빼라는 거. 저 좌파 택끼를. 운동판에 거질만 믿다 깨라. 띠. 저 좌파 택끼들. TikTok 아니다. 곡선zek 나의 각자 거짓말 걸고 빼밀볼 타로 찍은 난 좋아 장실 초초아파테끼도 족걸 더럽게 시민들 어디 건너? 초초아파테끼도 초초아파테끼도 운동선에 거짓말 믿었게 됐지? 초초아파테끼도 비죽하다 새끼들이 거짓배라는 꼬우 수 수 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